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과 10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갓도다. 흔들리지 않으리 날 도우시는 주님. 요한복음 6장 68절과 10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비결은 우리가 혼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리 날 도우시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우젠 센트 성교사님이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고 하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 오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우젠트 성교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우젠트 성교사님, 전 이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타우젠트 성교사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어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피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하죠? 사실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우젠트 성교사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젊은 전도자에게 권면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한 말 그대로 주님께 아래고 주님 앞에 직접 이 사표를 내십시오. 청년은 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성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변함없이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전도자는 성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곧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성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도우심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만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의 어려운 삶과 고통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비결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의사도 못 고칠 그 많은 병을 갑없이 치유해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며 물결 잃어 파도치는 파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당장 능력의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도와줄 정치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라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겨우 열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저 많은 무리를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려 하느냐 하고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베드로가 열두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참되고 바르게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영적인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연약하기 때문에 무척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앞을 다투어 나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돌아서 버리곤 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삶과 죽음에 관한 영적 말씀인 복음의 교훈을 주시자 썰물처럼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대답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찬여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열두 제자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도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10편 125편입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본문의 말씀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도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깊이 확신하고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의지하다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은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 맡겨 기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중목욕탕에 가보시면 벽에 써붙인 글귀가 아주 뚜렷하게 선명에 남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히 감사하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오늘 갖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해갈 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도에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날도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이는 마치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하나님을 조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날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려 했던 주님의 자녀라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원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시원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시원산에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 닥쳐도 나무가지는 부러뜨리고 심지어 나무가 뿌리채 뽑힐지라도 시원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원산의 영적 의미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원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흔들림이 없이 영원히 견고한 곳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이유와 말씀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과 진리 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요, 영생의 진리요, 영생의 말씀이요,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구원을 얻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봄 1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날도 오시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생명을 바쳐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진리를 얻었는데 그 영생의 복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방황하다 지옥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찾았는데 그 길에서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란들이 흔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만 의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영생의 길을 막는다고 해서 영생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주님 주신 영생은 결코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에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영생의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아시고 세상에 어떤 시험,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아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을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수 1장 6절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이나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나 불어오는 광풍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걷기 시작했을 때는 주님 능력의 말씀 그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이 집어삼킬 듯한 불오는 광풍과 파도를 향하였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흔들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바다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배가 뒤집힐 듯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순간에도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인정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아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선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각기 다릅니다. 자신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믿는가 하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주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서 영생을 얻어야 하고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생의 진리요 영생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는 인생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여 최대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오직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로 가서 이러한 기쁨과 만족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는 날은 짧고 매우 허무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해 갑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주님을 믿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임을 믿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이유와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영생의 길과 영생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을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리 날 도우시는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이유와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영생의 길과 영생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의심을 버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리 날 도우시는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흔들리지 않으리 날 도우시는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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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